모르도의 현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자 올라갔습니다. 파워드가 된다. 자 잡아 두고 슛! 오우! 한 슛! 오우! 벗어났습니다.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몸을 던지면서 슛디까지 그러나 핏 나갔습니다. 조세 폰테는 뭐냐면 그대로 놔뒀어야지 그걸 왜 힘들게 때리. 보메스 한 번에 길게 일마저 쪽으로. 오우! 자 골키퍼 포시쌍이 몸을 던지면서. 등으로. 네. 그래서 이제 최종 스위퍼 역할까지 포시퍼들이 하게 되는데. 오우 등으로. 네. 조라당 반박. 자 메뉴. 그러나 또 카드가 나오나요? 오우! 파탱이다. 이거는 무적인가요? 자 파탱에게 엘로 카드. 그러면 퇴장을 당하는 엘로 파탱. 상대의 발을 밟고 말아야 돼요. 반박자 빨라요. 네. 반박자 빨라요. 네. 정리를 해야 되고요. 자 황유조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죠? 네. 리하지 빠릅니다. 이은아 탱커. 자 리하지가 이겨냈고 리하지. 앞쪽에 보랑 일마저에게 보랑 일마저 슛. 자 각도만 잡으면 돼. 네. 괜찮아요. 이은아 탱커. 네. 이은아 탱커. 한 번에 길게 황유조에게 연결을 했습니다. 짧았어요. 황유조. 황유조 볼 터치 됐습니다. 황유조 한 번 더 치고. 왼발 슛. 다시 한 번 황유조. 그러나 코너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뒷공간 상대가 라인을 많이 올리니까. 자 뒷공간. 자. 번째보다는 주력이 앞서죠. 자. 오늘 투명가의 짤루가 나타났군요. 주실을 실은 포르도로서는 다행입니다. 도너선 데이빗. 알펑스 데이비스죠. 자 오른쪽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첼링크. 리하지. 안쪽으로 꺾어주면 됩니다. 자. 골대. 오~~ 다행입니다. 보르도로서는 다행입니다. 순간적으로 옥사이드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돌아가는 선수가 있었는데. 아. 이거 금발 올라가진 않았어요. 헬메가. 아. 숭가적으로 빠져나갔던 이 밤바를 놓쳤고. 밤바의 슛은 꼴대를 때리고 만았습니다. 이것이 다행히 부쌍이행기에 가고 말았어요. 도는 거 보세요. 밤바 리아즈의 조화인데 양쪽 윙어들이 위협적이에요. 이런 상황이 또 안 나오려는 법이 없으니까요. 물론 나오면 안 되겠지만요. 자, 측면에서 리아즈가 주고. 딱 쳐벗습니다. 뒤로 내주고 일마즈 끊어내고 있는 보르노입니다. 헤딩, 골! 그야, 키가 올라갔죠? 키가 올라갔습니다. 옵사이드입니다. 오늘 이 조회차들이 옵사이드가 많습니다. 완벽한 옵사이드죠. 옵사이드죠. 그래도 먼저, 다 맨에맨에맨을 드렸습니다. 예, 매니저 잘 막았습니다. 자, 오나라는 선수가 줄 것을 찾고 있습니다. 자, 황유조가 손을 들었었는데. 아, 이건 제가 봤어요. 좋아요. 공격 숫자 반대편에 동료 2명 이 들어옵니다. 자, 반대편으로, 여기서 망가스의, 잘 봤어요. 지금은 뭐 두 가지 선택이 있었죠, 접어서 왼발 슈팅, 아니면 먼 쪽의 망가스를 보는 크로스인데, 후자를 선택했거든요. 자, 망가스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반대편, 그러나 망가스의 스피드가 조금만 빨랐으면. 네, 무당이라든지 일어섰을 때 빨리 지대훈 멘사가 호흡을 터뜨려줘야 됩니다. 자, 제그로바와 2대 패스트, 제그로바 슛! 오! 이 선수가 이 경기 최근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좁은 공간에서 제2 동작까지 가는 성공, 굉장히 빠른 선수입니다. 아직 거치고 이제 딜로 정착을 한 베나르파입니다. 특유의 드리블 기술을 지도자들이 어쨌든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오! 굿도 무당탕이 됐습니다. 그대로 구두번선! 구두번선의 슛은 빗맞습니다. 자, 제그로바 선수와 지금 베나르파가 주거리 바꾼을 했는데, 여기서 헤나투 산체스. 아, 베나르파였군요. 우당탕 골이 될 뻔했어요. 네, 지금 걷어낸다는 것이, 커팅한다는 것이 베나르파 맞고 슈팅이 됐어요. 황유조 선수를 제외하고 다 지금 내려와 있죠. 석불러 미는 것보다는 지켜야죠. 이렇게 끊어야죠. 자, 여기서 끊어냈습니다. 황유조가 끊어냈습니다. 최대한, 네. 황유조. 소유권을 유지해야 돼요. 아, 그러나 주지를 못하고 오른쪽을 봤습니다. 오른쪽에 패스. 레뮤우당. 그러나 한 발 앞서서 짤루가 끊어냅니다. 아, 짤루. 제그로바. 황유조가 수비를 합니다. 제그로바 꺾어서 올려줍니다. 푸상. 오! 오! 콜바이스가 걷어냈습니다. 푸상 큰일 날 뻔했습니다. 헤라프 산체스. 시리오는 높이 효과가 있습니다. 자, 산체스 크로스 에디! 들어오고 왔어! 아, 지금 오나라. 옵사이드. 자, 오늘. 맞네요. 옵사이드가 맞습니다. 아, 오늘 제2부심. 네. 네 눈이에요. 정말 뭐, 호크아입니다. 지금 꼼짝 못하고 당하는 듯 보였지만 푸시메키는 올라갔습니다. 옵사이드입니다. 네. 울상 될 수 밖에 없죠. 자, 뭐 버저비터 골 비슷하게 될 수도 있었는데 자, 옵사이드가 맞습니다. 조제폰 제그로바. 자, 제그로바가 왼발로. 왼발만 잡으면 되죠. 왼발만 잡으면 되죠. 뒤쪽에 벤 아르파. 벤 아르파도 왼발. 꽁꽁춥니다. 헤디! 오! 지금도 오나나. 네. 오나나가 바이스와의 몸싸움에서 이겨내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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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